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에 총규모에 이어 세금 인상안도 다소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단 1명, 하원의원 220명 중에서는 4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도 실패하기 때문에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총규모와 세부 프로그램 증세폭을 집중 조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의 총규모를 현재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 조맨신, 크리스탄 시네마 두 상원의원에 공개 반대로 2조 달러대로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필연적으로 증세폭도 축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안을 놓고 중도파의 입장을 감안해 진보파 방안보다는 축소 조정할 초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릿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로 거론되고 있는 축소 조정안은 첫째,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려던 것을 중도파들인 조맨신,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이 제시한 25%로 약간 낮추는 방안이 꼽히고 있습니다. 둘째, 최고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되 적용을 시작하는 소득 수준을 내리지 않거나 조금만 내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최고 부유층 최고 소득세율은 연소득 개인 52만 3,601달러, 부부 62만 8,301달러 이상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개인 45만 2,701달러, 부부 50만 9,301달러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산상속세 2배 인상 안에서 예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자산을 상속할 때 자본이득세를 현행 23.8%에서 43.4%로 대폭 인상하되, 가족사업으로 운영을 계속할 때에는 과세 상한선을 대폭 놀리거나 매각대까지는 세금을 유의해주는 등 예외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방안에서는 자산상속세 과세 상한선을 바이든 행정부의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가족경영일 경우 2,500만 달러로 대폭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소유주의 사망과 상속 시 즉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새 소유자가 세금을 유의할 수 있고, 매각 시에는 상속 이후에 발생한 자본이득세만 납부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민주당의 결집으로 독재가 결하기 위해 3조 5천억 달러의 총규모도 2조 달러대로 내리며 증세안도 축소 조정할지, 아니면 진보파와 행정부안을 고수하면서 정부 차입, 재정적조도 증가시켜 내년 중간선거전에서 심판받을지 최종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감사합니다.